원균 챌린지라고 김 한 개를 먹고 30초 동안 참는 거 매운 티를 내면 안 돼요 아 근데.. 쉬운 거 같아 김 장난 안 아니고 먹어볼게요 저는 전략적으로 아 뭐예요? 뭐예요? 끝난 거 아니야? 끝난 거 같은데 방금?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? 끝났네! 아 뱉는 거예요? 왜 더러워라! 호경이 보고 있나? 지금까지 30초를 참았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동솔이 도전해보겠습니다 뚜둔! 이거 어떻게 참아! 듣게 되죠? 너무 따가워 와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하나 선물 드리고 싶다 으아악!